골든 고저스 골드미스 골드티어 진 우정익 님이 협곡에 입장하십니다. 갑니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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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 나오나요? 아.. 왜 치진 그렇게 쳐? 왜.. 뭐 해설처럼.. 대회 해설처럼 치지 마세요. 우정익 선수 진짜로 아리 할지 말자 할지 지금 살짝 고민 중인 것 같은데요. 아리로 하는 모습입니다. 와.. 치문 미쳤는데? 승률만 본다면 이 쪽도 지지 않게 부캐스럽거든요. 아미드 선수 커트 웨이브의 CS 4개의 면평소와 같은 야무한 출발이네요. 으음.. 아이씨 개빡쳤다 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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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내가 핀 찍을 때도 니들이 안 빼잖아 나도 가야겠다 안 되겠다 이거 이거 난 안 가면 아이씨 아이씨 아 전판 젤이다 이 새끼 꼭 이겨야 되는데 그니까 범인 색출판이다 이거 진짜 잘 해야 된다 아이씨 미친 알트 탭 눌렀다 왜 이래 아 왜 이래 왜 이래 컴퓨터 왜 이래 악재가 방송하남 노람이라고 해서 진짜 방송을 꺼버린 줄 알았다 아 컴퓨터 왜 이래 아 미쳐버리겠다 진짜 아 이거 왜 이래 미치겠다 진짜 아 마이크로소프트 선수 이걸 업데이트를 하나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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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틀린거지? 아 너무 오래 걸렸는데? 어 뭐야 뭐야! 아 진짜! 뚜껑을 열려 뿅! 나 여기 이따가 갈게 지키지 못 했어요 내가? 내가? 감사합니다. 우정아 잠깐 귀여운 강아지 사진으로 멘탈 케어하고 갈까? 오늘은 운수가 좋다만 우정아 기온에 우리가 있잖아 중간에가 진짜 나 노트북 끌어안고 이러랬네 애들 속률이 좀 안 좋은데? 나 같은 탈주자가 가릴 처지는 아니지만 내가 봤을 때는 아까 탈주된 이후로 세계선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제목 다시 해야겠다 열심히 롤로 바꿔야겠다 방송 안 하마니까 진짜 방송이 안 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골스라이팅해 내가 지금 괴로운 이유를 알았어 너희들이 날 골스라이팅해서 한 판 한 판이 더 괴롭고 너네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제 보니까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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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사미라 행님 할 수 있잖아요? 행님 저 행님 나눈 거 봤습니다 아..끽님 그렇게 약한 사람 아닙니다 한 번만 더 날 수 있습니다 간다 이거라도 이거라도 본내강의 안주거갱 난 에이스가 아니었지롱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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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서 저거 다 막는다고 우리를? 또 이런 거 아 무서워 으악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다 사냈어? 아 제발, 으아아아 제발 아 잘못 잘 물었네 잘 물었어 온다 그 새끼 온다고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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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어 이거 안 된다고 이게 안 된다고 아 이거를 나 너무 아쉬워 미쳐버릴 것 같아 이거 못하다봐 이거 못하다봐 이거 1회 나도 해 뭐야 뭐야 나이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무것도 하냐 아무것도 하냐 다시 한 번 날 수 있잖아요 날 수 있잖아요 진짜 쉽니다 진짜 쉽게 진짜 쉽게 진짜 쉽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진짜 최근 해본 게임 중의 역대급 경기였다 날개 죽지 말대로 고맙습니다 와 와 와 손이 진짜 개 떨린다 사람들이 진짜 그 힘 겨루기가 장난 아니었어 또 4명 죽였을 때 끝낼 줄 알았는데 벨베스가 딱 다 죽여가지고 또 거기서 또 와 이러면서 와 이게 진짜 미쳤다 주거니 박거니 주거니 박거니 이게 뭔지 아세요? 이게 롤 유저들이 바라는 막판이에요 20% 남은 아 진짜? 살짝 수준 높긴 한데 진짜 제가 있던 데는 이런 게임 아닌데 이게 주거니 박거니가 안 되거든요 아니면은 그냥 서로 던지기 아 갑자기 나는 똑같은데 공부 잘하는 애들 학교 학원? 이런 데 온 느낌이랄까요? 갈 거야 다 봤어? 딴 거 안 볼 거야 이거 안 볼 거야 갈 거야 진짜 갈 거야 다 봤어? 다른 영상 안 본 거 안 볼 거야 아 뜯하긴